위 키드 고미에서 방방 뛰는 다섯 귀요미 뛰다가 한 마리 떨어져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잠자는 곰을 건들지 마요 고미에서 방방 뛰는 다섯 귀요미 뛰다가 한 마리 떨어져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잠자는 곰을 건들지 마요 고미에서 방방 뛰는 세 귀요미 뛰다가 한 마리 떨어져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잠자는 곰을 건들지 마요 고미에서 방방 뛰는 두 귀요미 뛰다가 한 마리 떨어져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잠자는 곰을 건들지 마요 고미에서 방방 뛰는 한 귀요미 남은 한 마리 떨어져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잠자는 곰을 건들지 마요 아무도 고미에서 뛰지 않아요 이제는 떨어질 귀요미 없네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모두 함께 같이 코 자요 밥 2izen 몰래 감사합니다 we kids